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활라주게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활라주게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활라주게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만 다하여 성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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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만 다하여 성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만 다하여 내 온만 다하여 성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쁘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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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존기오 존기 존기오 존기하시추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과 영배 다 바으실퉈니 존기오 존기하시추 감사 찬양과 영배 다 바으실퉈니 찬양 할렐루야 복잡이 어린 양께 우리 평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 주님 승리의 용사도 많으게 주님 한 번 더 존기 오 존기 존기 오 존기 아시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기 오 존기 아시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복잡이 어린 양께 우리 평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 주님 승리의 용사도 많으게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복잡이 어린 양께 우리 평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 주님 승리의 용사도 많으게 주님 아멘 아멘 이렇게 마지막으로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찬양의 열기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시나 영원하시나 표현치 못할 주님의 좋은 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님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주님의 주님을 향한 축심이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주님께 주님께 드린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린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주님께 드릴 맘에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린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주님께 주님께 드릴 맘에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린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킴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므로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므로 우리는 참된 예배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자들이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불의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힘있는 말씀 주님의 능력있는 말씀이 그 입술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